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수입원과 용접사로서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전원생활 그리고 저희의 라이프스타일을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전원생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 근처에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조건이 조금 이제 많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키워드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간단 간단 간단하게 그 요약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웃으시죠 우린 대본이 없으니까요 장점 중에 하나인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거는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 어 집값이 훨씬 저렴해요 그 저희가 살고 있는 데랑 대도시랑 비교를 해서 그 같은 조건의 집이라고 했었을 때 최소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큰 도시에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되는 집이라고 하면 시골 쪽에서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만큼의 대출금을 조금 이제 덜 덜 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렌트비도 렌트비도 그만큼 저렴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식할 곳이랑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눈을 이렇게 혹하는 쇼핑을 할 만한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돈을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강제로 돈이 모아지는 거죠 강제로 그런 유혹이 조금 이제 적죠 뭐 그거에 관해서 뭐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나 오프라인은 그런데 또 온라인은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의 편의성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물건들은 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 아마존 월마트 월마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이제 그 거의 장을 보는 거랑 비슷한 가격대에서 저희가 저희가 사는 데에서 물건을 조금 이제 구입을 하기가 조금 이제 편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 뭐 이거는 좀 많이 그런 거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엔프레스 살 때는 그냥 뒷마당만 가도 어디서든 볼 수 없는 진짜 멋진 전경들이 있으니까 맨날 사선 만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도시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좀 그런 그것만의 감동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일단은 주변에 그 자연경관이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동물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호수가에 새들은 너무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슴도 조금 이제 많이 보는 편이고 무스나 소를 키우는 데가 많아 가지고 소들도 많이 보고 좀 이제 그런 농촌의 전경이 많이 보이고 동물들도 보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공간을 조금 이제 널찍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 마음에 조금 이제 여유로움 같은 게 이렇게 좀 느껴질 때가 좀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물론 이거는 도시에서도 잘 보이긴 한데 밤에 나가서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 별이 진짜 막 수천 개가 막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랑 말대로 막 되게 우울하고 막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를 보라고 하잖아요 진짜 좀 많이 좋아졌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반려견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 조금만 나가도 그 저희 반려견들이 뛰어놀 공간들이 많아 가지고 어 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생각에는 반려견들이랑 같이 뛰어놀면서 뭐 뛰어 다니기에 좀 이제 좋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국립공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캠핑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되게 한적하다 보니까 좀 여유로움이 좀 이제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좀 북적북적 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라고 그리고 집 주변에서도 그리고 집 내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반려견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반려견들이 이제 에너지가 충만하다 보니까 어 뛰어놀 공간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점들이 도시에서 살 때는 보다는 훨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살 때는 이제 목줄을 항상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되고 정해진 루트에서 다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차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산책을 조금 이제 다니고 하는 게 조금 이제 피곤한 일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많이 풀어 놓고 뭐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또 할 얘기 있나요? 제가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통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없는 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일단 일자리가 좀 많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대도시는 도시들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그 원하는 회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원하는 포지션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좀 더 확률도 높은데 치고를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고를 수가 없는 게 워낙 일자리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아무데나 나를 뽑아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를 고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일자리가 진짜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오는 게 확연히 좀 적다라는 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용접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한두 시간 거리가 좀 약간 좀 기본적으로 커버를 해야 될 정도로 그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괜찮은 조건의 직장이라고 하면 현장 일이라고 하면 조금 멀리까지 가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정도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그것보다 더 길게 길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를 출퇴근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집에 오는 경우인데 그런데 이제 숙식이 그쪽에서 제공이 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쪽에서 제가 방을 얻어 가지고 지낼 경우에는 숙식을 제가 해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가끔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 지역을 약간 여행 겸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선택을 안 했지만 그리고 그 다른 용접사들을 보면 캠핑카를 이제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를 이제 끌고 와서 이제 캠핑 지역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쪽에서 뭐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고 반려견이 있으면은 이제 반려견이랑 결혼을 아직 안 한 거죠 이제 반려견이랑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지내다가 일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도시에 살 때도 조금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가지고 그 집 근처 통학이 가능한 한 시간 내에서 그 가능한 거리에서 일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구요 그거는 경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구애를 받지는 않고 그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저희 고양이가 저희 책상이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아 가지고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벌레가 많다 그리고 손이 많이 간다 그 이제 해야 될 게 되게 많다 집 관련해 가지고 근데 벌레가 많은 거는 맞는 거 같고요 근데 그거는 꼭 시골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엔 목조주택이 많고 워낙 전원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도시에서도 흔하게 그런 벌레들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시골이 조금은 더 많은 거 같고 그리고 해야 할 일 같은 경우도 딱히 전원 생활을 저희는 이제 도시에서도 그때 그 싱글하우스에서 사왔다 보니까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이랑 여기랑 좀 비슷했던 거 같아요 뭐 땅 크기가 넓으니까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정도?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목조주택이 많고 목조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 베드버그라는 게 있어요 빈대죠 빈대 그 이제 한국에서는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가끔가다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이 출입이 빈번할 때 그리고 이제 위생이 조금 이제 그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골에서는 그런 게 조금은 드라고 그리고 땅을 조금 이제 정원을 좀 넓게 가져가게끔 될 경우에 잔디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일하는 특성상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때가 많다 보니까 제때제때의 관리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건 도시에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정원이 그나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도시는 이제 엄마들이 애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이런 자본주의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몇 살 된 아들인데 잔디깎이를 할 건데 좀 이거를 하이어링을 좀 해달라 그래서 뭐 10불 아니면 뭐 3번 하는데 30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개똥을 치워준다든지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개 용돈도 줄 겸 그래서 서로 상부상주하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 또 뭐 이런 메인터넌스나 잔디 깎아주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이렇게 금방금방 올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실랑이 못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업체를 불러서 좀 저렴한 가격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능한데 시골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요금이 비싸지거나 혹은 여기까지 안 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셀프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돈을 아끼려면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도 좀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이죠 이제 커뮤니티만의 이제 문화가 약간씩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좀 북적적 되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서 생활을 할 때는 서로 이웃들 간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 가정집이기는 한데 근데 시골에서는 서로 돌아다니 돌아다니다가 이제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이제 인사를 조금 한다라는 게 좀 그 문화에요 이쪽에 문화인 것도 있고 그거는 좀 큰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차 운전할 때도 차 반대편에서 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게 좀 문화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무조건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움을 청할 때도 그 시골 뭐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기는 한데 시골 사람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 내에 있는 그 일원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좀 더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손이 많은 건 가는 것 중에 이제 뭐 잔디를 깎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겨울에 눈을 조금 이제 치워야 되는데 어 그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공간을 좀 이제 널찍널찍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눈을 치워야 되는 공간도 훨씬 조금 이제 많아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생활 스타일이 좀 그 전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맞는데 근데 저희는 아파트 보다는 주택을 선호를 해요 반려는 될 때문도 있고 네 그쵸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기는 한데 어 저희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정원을 가꾸거나 뭐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뭐 집을 꾸미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옆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반려견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허술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 시골이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는 면도 조금 있고 뭐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골 쪽에 조금 이제 많은 거 같아요 아 그리고 단점 하나 생각났어요 범죄율이 조금 높은 거 같아요 도시가 아 요즘 들어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예전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는데 점점 갈수록 범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시골에 비해서 그 에드먼턴가 그 에드먼턴 북쪽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봐왔던 지역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캐나다 전역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저희가 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거는 조금 이제 넘어가고 그 이제 냉난방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겨울에 많이 춥다 근데 그거는 집 나름인 것 같아요 시골이어서 그렇다기보다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남반비 남반비 엠프레스는 너무 저희 집이 허허벌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람이 도시들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집들이 많으니까 이게 계속 막히고 막히고 막히다 보니까 좀 덜 들어오고 약간 이런 건 있는데 집도 좋았지만 근데 시골은 좀 그런 게 좀 널찍널찍 하다 보니까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냉난방 같은 경우는 좀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전기비가 전기비랑 가스비인데 근데 전기비랑 가스비는 시골이어설하기보다 집 나름인 거 같아요 여기는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 그 도시에서도 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를 할 때 도시에서의 주택이랑 그 시골에서의 주택을 비교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 공동난방이다 보니까 좀 그런 혜택이 있기는 하죠 그쵸?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저희가 살았던 싱글하우스랑 비교를 했을 때 그냥 비슷한 거 같아요 뭐 시골이어서 더 싸거나 뭐 되게 비싼다기보다 그냥 좀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로 넘어갔던 건데 보안이라든지 방법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밤이 되면 시골에서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라고 해도 차를 타고 거기까지 이제 가가지고 차를 그 앞에다 세워놓는 거라서 이제 밤에 뭘 돌아다니거나 뭐 이런 일이 많지도 않고 어둡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그리고 어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저희 강아지가 있다라는 거를 소리도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는 못 겪어봤어요 이제 그런 점은 좀 있고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집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다 이게 새 집이냐 단열이 쉽게 이야기해서 단열이 잘 되는 집이냐 안 되는 집이냐 그리고 양 옆에 건물들이 얼마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면적을 좀 넓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이제 피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단열이 조금 이제 잘 되어 있는 집은 그나마 조금 이제 나은 편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거 같습니다 그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만큼 이제 돈을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불편한 점도 있죠 그래서 대도시랑 얼만큼 이제 가까운지를 조금 이제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대도시를 가거든요 이제 뭐 이런저런 볼 일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코스트코를 가서 이제 대량으로 무언가를 사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이제 미트 그 고기라든지 유제품 뭐 우유를 우유 계란 뭐 이런 것들은 직접 가서 이제 사야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어 한번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